eresid 생각보다 제가 가장 강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처받거나 힘들거나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 극복해나가는 방법이 저는 좀 더 이걸 위해서 준비를 한다거나 더 잘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삶의 배한테리어 너무 어려운데요 짠 뭐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과정 속에서 느낀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, 멀리 있는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심도 날 수도 있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놓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에 집중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5년차가 됐다 해서 저희가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뭔가 크게 변한 게 없지만 5년 동안 저희 곁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있다는 게 더 든든하고 앞으로 6주년, 7주년에도 있겠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뭔가 저희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어서 블링크랑 저희랑 되게 깊은 사이가 되어가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